인터뷰 questions and answers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데살로니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14살입니다 제 생일은 1004년 5월 26일입니다 저는 민도로에서 왔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 아직 안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세 명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왼슨을 올리세요 어른슨을 올리세요 양슨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왼슨을 올리세요 왼슨을 보세요 왼슨을 보세요 어른슨을 보세요 어른슨을 보세요 뒤를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왼슨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외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놀아 서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문추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년 월 일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는 살입니다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아닙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제 가족은 명입니다 형제가 몇 명입니까? 형제는 명입니다 아이가 몇 명입니까? 아이는 명입니다 아이는 명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민도로에서 왔습니다 민도로에서 왔습니다 귀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키는 센티미터입니다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몸무게는 킬로그램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시분입니다 어제는 무슨 요일입니까? 어제는 요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요일입니다 숫자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입니다 직장 덕류가 바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if your co-worker is busy? 제가 하는 일을 빨리 끝내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I will quickly finish my work and I will help them What will you do if your co-worker is busy? 직장 덕류와 어떻게 지낼 거예요? How will you get along with your co-workers? 그들의 위견을 천천하고 서로 험역하며 좋은 과개를 요지할 겁니다 I will respect, cooperate, and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if there is too much work to be done? 제가 하는 일을 빨리 끝내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I will quickly finish my work and I will help them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if your supervisor does not agree with you? 그들의 의견을 천천하고 서로 험역하며 좋은 과개를 유지할 겁니다 I will respect, cooperate, and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if you make a mistake? 실수를 사과하고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I will apologize for my mistakes and I will not do it again 분량 품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if there are many defective items? What will you do if there are many defective items? 상사에게서 바로 보고할 겁니다 I will immediately report it to my supervisor 일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qualifications or skills that you can use in Korea? 변함없는 열정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My passion for excellence, I always want to give my best in everything I do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skills that are better than others? Do you have any skills that are better than others? 변함없는 열정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Please calculate the following 네, yes 1kg은 몇 kg입니까? 1kg은 몇 kg입니까? How many grams in a kilogram? 1000g입니다 It's 1000g 500, 2학의 500은 얼마예요? How much is 500 plus 500? 1000입니다 It's 1000g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농구를 좋아합니다 My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취미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hobby? 놀이방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going to karaoke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I like pink color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Where did you learn Korean? Where did you learn Korean? 둘독 학원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I studied Korean at 둘독 얼마나 동안 배웠습니까? For how long did you learn Korean? 1년 동안 배웠습니다 I studied Korean for one year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go to Korea? 제 금은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겁니다 Going to Korea is my dream My family is the reason why I will work very hard porque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Anyway, 이렇게 Tunçe bag이 pregunt을때로 제가 물어봤는데 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워들로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정리하시다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여기 배운 학생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윌함이고 22살이고 상부한가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다르게에서 살고 있어요. 둘덕 학원에서 배운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했어요. 한국말 잘하네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기 전에 한국어 배웠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배우지 시작했어요? 네, 여기에서 오기 전에 배웠어요. 학원에서 다녔어요? 네, 한 달 동안 됐어요. 어때요? 배우기 많이 있어요? 저는 한국어 오기 전에 한국말로 이야기 1도 몰랐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